사이닉 태민, 28, 2군 복무를 시작한다. 31일 태민은 육군 훈련소에 입소.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뒤 육군 군악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.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다. 이로써 태민은 사이닉 멤버들 중 마지막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. 온유는 2018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지난해 전역했으며, 키 역시 지난 2019년 입대해 1년 7개월의 복무 끝에 지난해 전역했다. 또한 민호 역시 2019년 해병대에 입대해 지난해 말 만기 전역했다. 한편 태민은 지난 2008년 그룹 사인으로 데뷔, 뛰어난 보컬과 강렬한 퍼포먼스, 스타일리시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. 그는 그룹은 물론 솔로 가수로서도 매 음악마다 독보적인 콘셉트로 연속 히트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다. 끝까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 세계문의 시대는 스바모가 되니 정말 좋át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 세계업을 시간 Dry & 디vellian 전역국을 위해 조선을 학봉할 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